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 재개를 검토하며 경제 회복과 외교적 관계 강화를 동시에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조치가 다시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일 중국 정부가 일본 국민의 단기 비자 면제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주요 여행사들은 빠르면 이달 중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 3월까지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일부 국가에 대해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15일 이내 단기 방문 시 비자를 면제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의 재개 요구에도 중국은 상호주의를 이유로 이를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경기 침체 타기를 위해 중국은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약 30개국의 단기 비자 면제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한국에 대해 연발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재개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증가와 일본 기업 투자 유치는 중국 지방정부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중 강경책을 내세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기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대비해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15일 페루에서 열린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구 주석 간의 정사회의에서 전략전 호월 관계 추진을 재확인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